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 신도 브래뉴 1차 아파트 30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크만호 2022 타계형 107071번입니다. 감정가는 7억 6,800만원이며 KB 부동산평가는 6억 9천만원, 대지권 11.5평형에 전염면적 24평형, 분양면제는 30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제재가는 4억 9,152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4,516만원에 3차 입찰은 2023년 2월 14일에 진행이 되니 두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도르 신도 브래뉴 1차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2호선 신정 내거리역 610m로 신남초등학교 북측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양천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진행중인 양천구 신월동 신도르 신도브래뉴 1차 아파트는 대지권 11.5평형에 전염면적 24평형, 분양면적은 30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5월 기준으로 7억 6,800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 가격인 4억 9,152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3년 2월 14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4,916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월 신도브래뉴 1차 아파트 30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6억 9천만원, 하위평균가는 6억 5천만원, 상위평균가는 7억 2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8,500만원에서 4억 4천만원입니다. 외곽물건 해당을 살펴보면 신도종합건설이 시공하여 2004년 6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3개동의 182가구에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별 주차대수는 1.1대이며 경미문구는 최고층 15층 중 3층 30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 9월 7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고액은 3,24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전구금액은 1억 8,240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7억 4,529만원입니다. 낙차를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묶음행제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인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미를 통해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신월, 신도, 일차 아파트 30평형 최근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형태의 최근 매매 내역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미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객 매물을 살펴보면 양천구 신월동 신도, 신월 1차 아파트 30평형태의 매물 효과가 102동 남동향 1층이 850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 현안, 그리고 양천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1% 매각률은 19%의 경쟁률은 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방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방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집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 신도, 브랜뉴 1차 아파트 30평의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집판의 면책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